자 오늘은 자 요 안장 있죠 안장 안장이 보통 브롬톤 안장이 요 아래 레일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근데 어 나는 다리가 좀 길어서 안장을 쭉 뽑았는데 조금 길이가 진짜 아쉽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안장을 2cm 올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공구가 필요합니다 싸구려 공구 5mm 짜리 쓰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볼트의 각이 무너져요 육각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고 5mm 짜리를 이렇게 풀어 구요 자 여기 풀어 구 자 지금 보면 안장이 요렇게 아래쪽 레일을 물려 있죠 근데 얘를 이렇게 위쪽 레일로 이렇게 물려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 앞뒤로 안장 높이 아 그 저 거리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아래쪽 은색 부품이 펜타클립인데 펜타클립에 그리스를 바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요런식으로 요렇게 2cm가 높아졌죠 달라진게 보이시죠 아래 아래쪽은 요 아래 레일에 물려 있었는데 지금 요 위에 레일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공구 항상 좋은 공구를 써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각도를 맞춰서 타시면 2cm를 올려서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그만 찍어요 이제 그만 그만 찍으라고 그만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 괜찮아요 그만 네 chce